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의식의 안전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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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상을 러시아와 나토 간의 상황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올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밝힙니다. 소스로부터 보라색 불꽃을 불러내어 명상 중과 명상 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원형 보호막을 만듭니다. 소스로부터 보호하여 의식의 안전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빛을 돕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기 요청하십시오. 은하 중앙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분홍색 빛의 기둥을 시각화하고 이 빛이 내려와 당신의 몸을 통해 지구의 중앙에 도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당신의 심장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손을 통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직접 흐르면서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빛이 계속 흐르게 하여 전세계의 다른 모든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십시오 전세계의 다른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다른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다른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여 신성한 여신 존재에게 러시아와 나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화합의 에너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전세계의 다른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다른 갈등들을 치유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다른 갈등을 치유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다른 갈등을 치유하도록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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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 에너지들이 계속 흐르게 하고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갈등을 치유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르도록 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신은 평화를 응원하고 롯게 될 것입니다.